안녕하십시오. 오에셀오빠입니다. 네. 흠의 친구의 에이애 에이애 스케치 드로잉 그리고 당신의 얼굴 드로잉 라쉘 라쉘 로미오 알파 세라 호텔 에코 로미오 로 이렇게 되어있네요. 아 보니까 흠수 베리 아이브라우스 블랙 아이브라우스 라쉘 롱 베리 핸섬 음 베리 핸섬 에 오랜만에 그 외국인을 그리니까 터치가 좀 시원해졌네요. 아 곱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음 상당히 거친 뭐 에이브라우스 링콘도 아니고 수염도 또 멋있게 놨네요. 근데 실제로는 덩치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. 근데 어 이렇게 스케치하고 보니까는 우람하게 커보이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사진 찍었을 때 엄청나게 작은 체구가 저보다 좀 작은 사람이었어요. 근데 사진상으로는 음 뭐 크기가 안 나오죠. 옆에다가 뭘 갖다 놓고 사진 찍기 전에는 안되겠죠. 자 여기 지나게 들어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왕족들이 쓰는 옷같아요. 여기 옷에다가 무늬가 있네요 이게 무슨 무늬냐 뭐 이렇게 꽃같은 무늬가 막 있는데 고급 무늬인가봐요 왕족들만 쓰는 무슨 어떤 무늬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 저기 어느 나라의 그쪽 나라는 거의 다가 왠만한 사람들이 다 왕족인가봐요. 그런게 있습니다. 이런식으로 딱 되어있네요. 오랜만에 짱구야 오늘 며칠?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입니다. 5월 1일 월요일인데 이거는 2022년 5월 4일 나갈겁니다. 5월 4일 몇시쯤 나갈까요? 그렇게 된거야. 자 그럼 나이트 미스 유. 나이스 미치 유. 땡큐 베리 마치. see you tomorrow maybe after tomorrow. 감사합니다.